정부가 서민의 주택구매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발표한 안심전환 대출금리가 연 3% 후반대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이란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예전부터 시행 중인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도 8월 17일부터 현 수준보다 낮은 연 4% 초중반대로 낮추고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7일 주택금융공사 및 6대은행 홈페이지에 사전 안내를 게시한 후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에 따라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전하였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의 지원 대상은 변동금리나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이며 8월 17일 사전 안내 이전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안심전환 대출의 만기는 10,15,20,30년이며 대출 최대한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전세보증금 상환 시 신청 가능합니다. 안심전환 대출로 바꾸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황 수수료는 면제해준다고 하네요. 금리는 만기 10년짜리는 연 3.8%이며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연 3.7%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만기 15년짜리는 연 3.9%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연 3.8%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일 경우는 8,500만원, 한 명의 자녀가 있을 시는 8천만원, 두 자녀는 9천만원, 세 자녀는 1억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 실거주 1주택자이어야 하며 주택가격 시세는 6억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의 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이 있으며 만기 40, 50년짜리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입니다. 대출 최대한도는 3억 6천만원이며 마찬가지로 신규주택구입,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시 신청 가능합니다. 만기 10년짜리는 8월 17일 개정 후 금리가 연 4.6%에서 4.25%로 낮아지며 15년짜리는 개정 후 금리 연 4.6%에서 4.35%로 낮아집니다. 안심전환 대출은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1회차에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수요자가, 2회차에는 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수요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른데요. 6대 시중은행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 접수하시면 되고 그 외 은행 및 제위금융권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되며 차주는 안심전환 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하네요. 8월 17일 사전 안내 페이지가 오픈될 때 위에 신청, 접수기간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안심전환 대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